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400명을 넘으면서 일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 오늘도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원주 754명, 춘천 682, 강릉 397, 속초 222, 동해 161명 등이며 7개 시군에서 세자리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3,899명으로 늘었고 병상 가동률은 58.7%,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